미분양 아파트 수십 채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들여 16억 원의 세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면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는 규정을 악용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3천 세대 규모의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최근까지도 미분양으로 골치를 앓던 곳입니다. 부동산 매매 사기꾼들은 이런 미분양 단지를 노렸습니다. 44살 황 모 씨 등은 지난 2012년 이 아파트 41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6, 70평형대 대형 아파트로 분양가만 280억 원이 넘습니다. 돈을 주고 매수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명의를 빌렸고 미리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까지 해뒀습니다. 매매 대금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82억 원을 빌려 충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세 16억 원을 환급받아 챙겼습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환급 규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또 건설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는 지원금은 물론 아파트 전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28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권에서 떠안았습니다. 금융기관은 담보물을 믿고 분양가의 63%를 대출해 주었지만 일용직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대출금이라 현재 해당 아파트들은 전부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매가가 대출금에도 못 미치면서 금융기관은 십수억 원의 손해를 받습니다. 경찰은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부가세 환급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